아, 이렇다니까 진짜 아무도 몰라요 아, 이게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일이란 일 에헤도, 해도 티가 잘 안 나는 일이거든요 모두는 당연하다 생각하지 아무도 고맙다 아네 한 번쯤 입장 바꿔보면 우리 힘든 거 알게 될 것 저 옷 좀 먹겠습니다 너무 더워다 지금 아, 시원해 우리 일을 간단하다 생각하죠 나쁜 돈 몽땅 쓰러내 그게 끝은 아니지 못된 지색이 저렴 당신이 그지긋한 서류로 작성 저 그 무릎 할 때 바지 피우 피범벅 할 때 피우 그러면 그 솜톱은요? 어우, 그 톱질 안 할 때 톱이겠지 아, 할 수 있구나? 아, 아 동료를 고맙으로 참 쉬워 시간드나 돈드나 하지만 누구는 밤새워야는 그 벌레 한 마리 잡는다고 네, 아직도 앞으로 입도 뻥끗하네 난 여덟시 반까지 가야되는데 너 오늘 맘을 안 띄워 나 모두들 도움은 잠시 나아지 멍뚱이 찜찜 대기 하! 밤새울 고문 내가 터진 빗자국 세탁해도 안 지워져 절개 다가오는 선거철 산발도만 못할 마라 그땐 우리 손벗쳐 엉뚱한 투표할로 다 미리걸로 한 땅된 목표 채워 한 중인 명 넘치 뺑뺑이도 돌리고 때리고 때려 나도 때려 질까 하! 아! 방금 전 당신 옆집 방문했지 아직은 끝이 아니야 아직은 내 할당량을 다 못 채웠지 명명 채워야 하죠 한곰 아니, 이놈이요? 자정자지요? 아, 정말 미친 여르신이요? 아, 저라고 춤이나고 추실까? 이러는 미친 거 참 빛들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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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만한다면 돈은 말아줘 돈은 말아줘 심부는 말아줘 심부는 말아줘 이만한다면 과 잘해줘봐 심부는 말아줘 지금 뭐하는 겁니까? 심부는 말아줘